. 완승. . . . .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 지냈어? 이거 아기껀데, 너 좀 안살았잖아. 음악이 색깔을 다 벌려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돼요, 안요? 네 거요?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봐요. 추워. 안 보이네. 다시 한 번 해봐요. 음악장에 켜면은 카메라. 사진은 누가 찍어줘? 혜자, 혜자랑 찍어준다고 해. 혜자야. 사진은 언제 찍는 거야? 아무도 안 찍어주잖아. 인육부터 찍으니 봐. 같이 왔으니까,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진 이렇게 찍어줘engo요. 사진 찍어줘서 populace. 集 Keys이 시중. 사진 찍어줘서. 그림은 항상 모르겨. 여행을 까な. 눈이 흐뭇한 말까지. 우리 연수, 우리 연수, 우리 연수, 우리 연수, 그리고 신랑 박정주분과 신부 김진아의 전도불대를 진행할 대전이 오니 여관이 우리 신랑 신부들은 사랑하러 업고 노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사랑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리 내 사랑이로다 당일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버드렸으냐 풍을 풍은 소가 웃목이 떼뜨리고 갚는 백청을 다르르르르 풍 없이는 발라버린 붉은 전분도 상가친 수로 모으자 아니 그것도 나고 심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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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홀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수무의도 신랑신부 어머님의 정촉의식이 있겠습니다. 직수무의도 신랑신부 어머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양희 어머님께 축하할 때 큰 박수 넣으시기 바랍니다. 직수무의도 신랑신부 어머님은 서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신부 어머님의 손을 덮어주세요. 남성은 성태에게 축하합니다. 신랑신부 어머님의 성태에게 축하합니다. 신랑신부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놀러시고 신과학에게는 정한척을 재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축!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물렀거라! 하나 둘 셋! 물렀거라! 하나 둘 셋! 물렀거라! 물렀거라! 하나 둘 셋! 오늘의 반하는 신부의 지인들이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대고구의 큰 박수으로 수고하십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 부모님께 신부와의 자동을 허락받기에 기러기를 그리는 의식입니다. 진수수사사수 한 봉기자수! 기러가봉은 신랑에게 기러기를 건네주고 신랑은 기러기 머리가 자취로 해왔습니다. 신랑은 기러기를 올려놓으십시오. 안녕! 복근길에! 신랑은 일어나 신부 부모님께 두 번 절을 합니다. 기러기는 따로 이르며 별코 다른 자가 탔지않은 자리가 있는 자로서 적당한 애를 잘 지키는 색 여행을 신경 쇼핑하는 손님으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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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삼, 손님, 손님, 신랑은 신호의 도움을 받아 여보 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물러가라 하나, 둘, 셋, 물로 꺼라! 하나, 둘, 셋, 물로 꺼라! 하나, 둘, 셋! 하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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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되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큰 철로써 신랑 신부는 각자 앞에 있는 롯데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서관세우 남부모 젠수세우소 신랑은 세수도에 손을 씻고 신부축수모는 수건을 내어 신랑의 손을 닦아줍니다. 3개의 손을 빼면서 중화 다진 수업을 얻게 됩니다. 선천지로, 3개에서 2개에 손을 씻은 뒤집어 주문합니다. 이번엔 또 롯데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식을 얻게 됩니다. 사형 및 신랑신분원 홀레쌍한 사이즈로 마셔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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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해주세요. 아 결혼할 때 비가 오면 되게 잘 산다. 비 와요? 네.